기공자? 그 사람이랑 1분만 같이 있어봐. 그 사람 말 느려 터졌지, 행동하는 게 군뱅이. 군뱅이? 시끄러워. 시끄러워. 어쨌건 군뱅이건 기공자건 간에 외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알았어? 안 되지. 어, 거의 왔어. 왔다. 어, 경림이 너 잘 왔다. 이 사람이야? 어, 저기 언니. 제이크. 안녕하세요. 기숙사 조기 김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세상에. 이렇게 점잖으신 분 어쩌다가. 지금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죠? 아닙니다. 왜 제가 폐를 말했기 처음인데요? 폐라니? 누가 폐에 와요? 아유, 괜찮은 말씀이시죠. 저기 지내시다가 불편한 점 있으시면은요. 항상 저를 찾아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 방문은 언제나 열려있거든요. 자판, 어디가 됐어? 사고 현장 가서 기억 좀 났어? 아니, 별로 소용도 없어. 아유, 어쩌지? 아이, 군뱅이 아저씨.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개구멍은 잊게 살아요. 개구멍이요? 네, 그 소탕 모르세요? 아, 기억상식증이랬지. 속탕도 다 까먹으셨대. 저기, 안녕하세요. 쟤는 기억 분실증인데. 최면 요법이요? 네. 제가 알아본 법은 이 방법이 제일 확실해요. 최면 상태에서 잃어버렸던 옛날 과거의 기억을 찾을 수 있대요. 그래요? 네, 이제 저는 최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추를 잘 봐주세요. 자, 이제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뭐가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전 보이는데요. 뭐가 보이나요? 아, 부리카 초원 같아요. 제가 막 달려가고 있어요. 되게 빨리요. 어, 팔이 없어요. 어, 날개가 있어요. 어, 목이 되게 길어요. 다리도 길고요. 어! 어, 제가 알을 났어요. 어, 되게 커요. 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야, 최면 어떻게 됐어? 누가 타조알 아니냐고 아직 잘할 거야. 타조알 진짜. 왜 또 나무 타조알을 해. 나 타조알이라고 상관없다니까. 형이 보시기에도 제가 타조알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네요. 저 그래도 아니라고 열 번만 열 번만 해주세요. 열 걸요? 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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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뭐 좀 느리다.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다시 접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군뱅이 아저씨가 콩을 밟고 쫙 넘어지면은 머리에 충정을 받아서 기억이 들어갈지 모른다. 이 말이지. 마치 충정요법. 빨리 뿌리자. 빨리 뿌리. 빨리 뿌리. 누가 넘어진 거는? 공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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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왜 그래! 야, 야, 야! 머리 놔줘! 머리 놔줘! 어? 누구세요? 어? 우리, 우리! 너 지금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누군데 밥 말리세요, 지금? 야! 너, 야! 장난하지 말고! 아, 잠깐만! 기억이... 아, 전혀 생각이 안 나... 어머, 어머, 어머! 아이, 참... 아, 근데... 생각나는 건 하나밖에 없어! 뭐, 뭔데? 뭔데? 그거는... 아... 네가 나 좋아하잖아... 아유, 진짜! 그러길래 뭐 이런 장난을 치워놔! 야, 야! 아유, 그런 놈은 거야! 이번엔 치중요법이에요! 술에 취하면 인간의 본성이 나오잖아요! 나 때문에 너무 고생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야, 간 모습이 없어! 인상아! 열 번! 아이, 잠깐만요! 강하게 먹을게요. 그럼 드세요. 같이 마시죠.